네 안녕하세요 조조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제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링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요 키값들이 필요합니다 키값이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는 키값이 필요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스트림 키를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스트림 키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받을 때는 이쪽에서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할 때는 이렇게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죠 유튜브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 난 뒤에 만들기를 하시면은 여기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이 하나가 나와요 검은색 관리 화면이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obs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 obs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에 스트림 키라고 있죠 이쪽 보시죠 지금 현재 제가 안보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키를 복사를 할 때는 여기를 이제 보이게 하시면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여러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트림 킵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만약 가져간다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스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어디에 노출됐다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스트링 킵을 다시 받기로 재설정을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스트림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아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닫아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방송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송 시작을 하기 전에 또 몇가지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 같은 것도 이제 수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들을 바로 이제 공개 방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일부 공개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예 바로 공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상태를 한번 봅니다 설정했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짧은 지연시간 이 스트리밍 지연시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성능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따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우 짧은 지연시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만약 이것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자막이나 아니면 좀 더 화질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지연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 전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이 소스 목록에 의해서 이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이 그대로 유튜브 스트링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시작하고 방송 시작을 같이 누르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이 되면서 이 컴퓨터 안에는 녹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녹화를 하시면은 좋긴 좋은데 일부 좀 이제 네트워크 사항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나 아니면 전송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일부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능이나 이렇게 네트워크 사항을 보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유튜브에서 종료를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알아서 녹화된 것을 나중에 공개나 비공개 뭐 이렇게 mp4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녹화분을 얻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뭔가 좀 허전하죠 보통 저희는 뭐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 아래쪽에 배치를 하던지 해서 이 위쪽에다가 아니면은 이 중간쪽에다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여러분들 보통 띄워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실시간 채팅 같은 거 이것들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새창에서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주소 보이죠 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 목록에다가 어떤 걸 추가하냐면은 추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로 URL 주소 같은 경우를 이제 화면에다 추가하시면 다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채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겠죠 자 채팅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채팅방이 이렇게 여기다가 화면에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기도 적당하게 약간 뭐 너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니까 350 높이는 뭐 한 500 아니면은 거의 600, 500 정도 500 정도 이렇게 두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 CSS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채팅방 구조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고 싶다란다면은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채팅방이 추가가 됩니다 요것도 조금 큰 편이네요 그쵸 좀 줄이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붙이시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웹캠과 그 다음 채팅방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화면을 같이 이렇게 세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뭐냐면은 이 화면에 맞춰서 PPT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강연하고 싶다 그러면 딱 요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좀 해야겠죠 그 다음 PPT 안에 있는 글씨들도 여기 끝까지 들어온 그 입력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맞춰서 PPT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뭔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이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방송이나 그런 거 보시면은 보통 게임방송 화면을 여기 있다가만 이렇게 띄워놓거나 아니면은 게임방송에 그런 불필요한 공간에다가 요것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게임에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데는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기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수정을 하고 단 뒤에 여기다가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로 해가지고요 우선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테스트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있는 거에다가 방송 시작을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조금 시간이 이렇게 방송 이렇게 중단으로 바뀌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보들이 라이브가 나오죠 그러면서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띄고요 요게 지금 지연 시간이 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에 채팅 올라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현재의 상태나 그런 것들의 시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뭐 10초 정도에서 20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현재 이렇게 동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 보여지는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정한 그대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그 다음 웹캠 그 다음에 채팅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이 공유될 이 화면들만 제대로 배치가 됐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